정동원 팬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동원의 신곡, 독백. 무대가 수백 명의 관객들 앞에서 빛났습니다. MC 장민호가 진행한 이 무대에서 정동원은 역대급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이로 인해 화요일 밤에 시청률이 급등하며, 화요일은 밤이 좋아 프로그램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신곡, 독백. 은대박을 터뜨리고 있으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곡은 다양한 커버곡들로 재조명받은 정동원에게서 기대되는 새로운 음악입니다. 이 앨범의 곡기는 이미 공개되었고, 정동원은 프로모션 활동을 통해 이 신곡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비활동 중에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이에 소속사에서는 신곡 발표를 기념해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독백. 신곡은 이미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으며 대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출연하며 트로트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동원은 역대급 퍼포먼스를 예고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의 공연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들은 그의 무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동원의 훈훈하고 힘있는 목소리는 독백. 곡을 훌륭하게 만들었고, 그의 애절한 연기는 수백 명의 관객을 눈물짓게 만들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그를 칭찬했고, MC 장민호 역시 그의 노래를 높이 평가하며 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정동원의 출연으로 KBS 미디어 지수가 5배 이상 상승했으며, 제작진은 정동원을 프로그램에 섭외한 결정을 옳게 했다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팬 여러분, 그의 활약과 무대를 기대해주세요. 이어서 최신 소식을 계속 전달하겠습니다. 만약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